공개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공개 과장님 더 오십시오! TV입니다! 잘 섞어서, 3분! 한 장 맞고 잘 뽑아주셔서 회장님 옆에서 전화번호 준비를 전화번호 준비를 다 하시고 네 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해갖고 전화 안 받으면 무게 옵니다 이완전씨예요 네 여기 영등포 청가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추천하는데요 네 이완전씨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72년 3월 4일이요 아 저기 TV 삼성TV55위지 당첨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파이널인 첫 번째 약 한 천만원 상장인 김치냉장고 영등포 구민이었으면 좋겠어요 영등포 구민이었어요 마포 구민이었어요 이번에는 다 여기 차 잘 섞어서 영등포 zurück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요? Coleman은 미국에서 대선 이제 물건을 찾아오고 있으니까 añoMI야 outside 오 이완전씨 어디 사세요? 불광동 사는데요. 불광동이요? 네네. 오우. 재밌던 번호가 어떻게 돼요? 도우신대로 구축할지 물어보세요. 여기 제가 영등포총가시장 좋은 추첨하는 거예요. 네. 790530이요. 790530. 0530? 네네. 축하드립니다. 피키 냉장고 당첨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대화. 대화. 여기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예정도 가득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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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아예 한국의 한일 동안에 바라보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